왜요 우리? 아 제가 좋아요 누른 곡에 이게 있느냐? 아니야 이 노래는 나중에 듣자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좀 자주 듣는 노래인데 BEST PART라는 노래예요 BEST PART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자려고 했는데 막 그냥 뭐 내일 내일 준비도 원래 오늘보다는 좀 더 늦어가지고 좀 더 늦게 해서될 것 같아요 요즘 바른생활 어린이예요 저 노래 좋죠 BEST PART BEST PART 저 노래는 차리포트 차리포트 노래 푸뚜푸뚜 차리포트 보고 있나 차리푸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